자 챌린저 2의 경기 갑니다. 우리는 발리 에반 상대는 태오발리 자 선타는 우리꺼 선스킬은 저쪽꺼네요. 안녕하세요. 자 반격으로 고뎀 먼저 터트입니다. 야 분위기 괜찮은거 같기도 한데 자 혈풍 뭐 데미지 있습니까 이게 야 일단 적도 좋아해요. 아 일단 태오를 잡고 썼으면 좋을 뻔했는데 괜찮아 1도가 있으니까 어 1도를 또 믿어보구요. 어 부활이 있네. 어 일단 고뎀 어허 이거 보태야 됩니다. 음 보태야 두명 자 1도를 지금 쓰면 그렇지 일단은 뭐 일단 뭐 한번 스킬을 한번 써주시구요. 일단은 쪼끔 아꼈다가 이따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근데 지금 자 이거 야 이거 확률 박 야 이거를 여포가 스킬을 평생 안쓰다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포가 스킬을 쓰는데요. 자 일단 1도가 일단 들어왔습니다. 1도 자 흑익인데요. 자 일단 각상 스킬 먼저 쓰겠네. 일단 각상 스킬 쓰고 각상 스킬 쓰고 그치 각상 스킬 일단 아 잠깐만요. 자 잠깐만 아 이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. 여러분들 자 버텨야 돼요. 자 버텨야 돼. 자 태오 대 발리. 발리 대 태오 버팁니다. 자 버텨야 돼요. 모릅니다 이거. 이겨야 됩니다. 버텨야 돼요. 자 스킬 자 2대 맞았어요. 자 그림자 스킬 쓰면 안 되는데 자 발리 대 태오 자 고뎀 터뜨리고 자 속공 자 3대 맞았어요. 많이 맞았습니다. 지금 4대 자 위기가 왔어요. 자 아 고뎀만 터지고 아 아 이거를 지내요. 아 아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